자 2019년 힛데이가 인정곡 펜스티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 우리 멋진 남자 박진씨를 소개해드립니다 정종 주소 정종 주소 정종 주소 정종 주소 정들이 월 못 쓸리소 한 눈이 물을 벗고냐는 생각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도 무척합니까 당신이 대로 담아 전문을 준다면 나는 나는 더 못해서 말로 줄 텐데 지금까지 네가 너무 부족했라면 당신이 내 잘못을 용서해줘 하루 잘 살았고 정을 또 삽시다 당신아 당신아 하나뿐인 내 당신아 정종 주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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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곳에서 바꿔줄 텐데 지금까지 네가 너무 부족했다면 당신이 내 잘못을 용서해줘 하루를 살았고 정을 조사합시다 당신아 당신아 하나뿐인 내 당신아 정정추석 정정추석 와 우리 박진씨에게 다시 한번 힘찬 뜨거운 박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박진씨에게 여러분들 점을 듬뿍 드리세요 앞으로 우리 박진씨는